네, 변변한 정치 목요일에 만나는 두 분입니다. 전지연, 박상수 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제 국회 법사위가 여기 뭐 열릴 때마다 시끄러운 곳인데요. 어제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에게 25만 원 주겠다 이 법안이랑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퇴거 명령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정청래 위원장이.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이게 지금 그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거를 보면서 두 법안이 통과된 걸 보면서 지가 뭔데 하고 빌런이라는 말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은 이거를 그냥 다수결로 해가지고는 여당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묵살해버리고는 땅땅땅 해버리니까는 곽규택 의원이 막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퇴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곽규택 의원이 화가 나서 지가 뭔데 그랬고 지가 뭔데 그랬고 그다음에 유상범 의원이 정의원장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니까 언론에서 빌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정청래 의원이 이해지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빌런이라고 생각할 거다 또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 빌런이라는 얘기는 자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잡고 통과를 시키니까는 제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어제 야당에서 강행한 이 법안들을 보면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그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국가재정법상으로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그냥 자기들이 어떤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권을 무시를 하고 바로 그냥 상품권으로 지급하게끔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놨는데 상권분리권칙 위반되는 거고요. 이런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금 시중에서 많이 유통되는 것들이 카드깐이 많이 속출하면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조폐공사에서 한꺼번에 이 많은 상품권을 바로 발급을 할 수가 없어요. 찍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저기 정부 예산 13조가 들어가는데 국가재정 전체에 이거는 균열을 초래할 수가 있는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것들 갑자기 통과를 시키면서 갑자기 통과를 시키면서 나가라 그러고 이러니까는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봉숭아 학당 같은 상황은 전부 민주당이 초래한 겁니다. 네. 자꾸 보니까 지난번에 청문회 할 때도 증인들한테 나가세요. 벌퇴장 이런 거 하고 이번에 퇴거 명령을 내리고 위원장의 어떤 권한이란 권한은 다 활용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좀 코미대 같은 상황이 자꾸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변협에서 활동을 할 때 대관 업무, 대국회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법사위였어요. 법사위. 왜냐하면 법사위는 그래도 법률가들이 중심으로 모여서 그리고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랑은 다르게 소위에서부터 만장일치를 해야지만 통과하는 그런 게 있어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다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측면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또 그런 여야라는 거나 숫자보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성과 이런 걸 중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는 그런 자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개별 상임위에서 법안을 좀 약간 포퓰리즘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사람들의 좀 이렇게 맞지 않는 체계가 맞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법사위가 걸러야 된다. 그래서 오죽하면 법사위가 상원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그래도 우리는 법사위원이다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권위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 국회 법사위는 이거는 정말 법사위가 그냥 앞장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입법이 전형적인 처분적 법률이거든요. 이런 처분적 법률들은 원래 하면 안 돼요. 이건 다 위헌 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냥 입법부가 행정부가 하는 일을 막 그냥 처분으로 막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입법부가 예를 들어 대학교를 하나 만드는 법률을 만든다. 아니면 그 대학교를 만들었다가 없애는 법률을 만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통째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무조건 하라고 시킨다. 이런 것들. 학교 이름도 어떤 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이름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거 하지 말게끔 돼 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두밀분교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 분교 폐지 관련된 거 관련된. 그 사건에서 위헌 결정인가 아마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헌재에서. 그냥 이런 처분적 법률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정청래 위원장 결국 탄핵을 언젠가 한번 민주당에서 결의 저기 해가지고 검사 탄핵이 됐던 아니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됐던 결의 해가지고 헌재 갈 것 같은데 그때 헌법재판소 가서도 이러시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법사위원이 저기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이잖아요. 소추위원이잖아요. 헌재 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참 어떨까. 저는 한번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거기 와서 어쩌실지. 정청래 위원장 없지 않은 분이 또 있는데 방통위원장 청문회 때 보면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게 뭐 이진숙 후보자와 지금은 방통위원장인데 이진숙 위원장과 상대하는 발언도 논란이었지만 탈북민 출신 박충건 의원한테 했던 말도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물론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뭐 이런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네 뭐 이런 식의 좀 표현이었는데 본인이 사과하고 당사자도 수용을 하긴 했는데 논란은 좀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아요. 박충건 의원이 착하니까 수용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방이 끝날 때 박정훈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최민희 의원 이제 정청래 의원을 능가하셨다. 이렇게 사실 비과줬거든요. 최민희 의원이 10분의 1도 안 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네. 좀 비교는 또 싫었나 봐요. 아니 자기는 아직까지 충분히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 앞으로 지금 펼쳐질 것 같은데 최민희 의원을 과거에 이제 방송할 때 뵌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상당히 뇌구조가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뇌구조는 사고방식이 이상하다는 뜻의 은유적인 표현이니까 써도 되는 거겠죠. 써도 되는 거죠. 그래도 뭘 쓰셔야 돼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장도 쓰셨으니까요. 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른들 말씀이. 근데 최민희 의원의 스타일을 보면 무지막지하고 우기고 상대방을 그냥 밟아 죽여버리는 식의 스타일은 예나 지금이나 저는 변한 게 없어서 아 이분의 뇌구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뇌구조는 문제가 되는 표현이 아니니까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박충권 의원을 향해서 전체주의에서 생활하다 봐서 민주주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요구를 하고 하니까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는 나중에 깨달아는 거예요.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또 그걸 회의록에서 빼달라 그럽니다. 아니 왜 빼요. 잘못한 거를 빼야지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과방위원장이나 되면서 회의록에서 일단 말한 거를 뺄 수 없다는 건 모릅니까? 하여간 빼달라 그랬어요. 무슨 증거인멸도 아니고 빼달라 그랬고 박충권 의원이 그럼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그게 목숨을 걸고 적지를 탈출한 탈북민 전치에 대한 생각인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말씀 계속 그렇게 하세요. 계속 이렇게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여당에서 문제를 삼고 윤리위에다가 그 제명안을 제소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건 당연한 절차라고 보고요. 최민희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의 탈북자를 보는 의식이 저는 상당히 왜곡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과거 2020년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인영 후보자는 탈북자 출신 태용호 의원에게 남쪽 민주주의 이해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고 문정복 의원은 SNS에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변절자의 말하기라고 했거든요. 변절자? 네. 변절자 이런 말은 주로 북한에서 관용행적으로 북한 정권이 탈북자들을 향해 쓰는 말이고 독재자 김정은의 관점이잖아요. 이런 관점을 한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받아서 차용하고 있는 거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과방위원장이라는 분이 그런 어떤 그런 사상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같은 국회의원을 향해서 그대로 표현을 하고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청래 위원장이나 최민희 위원장의 또 특징이 있는데 보통 위원장은 이제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좀 진행자 역할을 하고 좀 뭔가 과열된다 싶으면 자제를 시키거나 이런 거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두 분은 말을 좀 많이 해요. 보니까 이게 저희가 좀 어느 정도 말을 많이 했는지 보니까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인사청문회 질의 시간이 한 33시간 정도가 됐었는데 이 중에 10% 정도를 본인이 질의를 하고 61번 정도는 질의 중간에 끼어들고 이런 걸로 데이터가 통계가 나왔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진행 방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에 박문진 이 사진도 지금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러면 결국은 또 이제 mbc를 비롯한 이러한 사장 교체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나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또 지금과는 반대되는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이건 방송 장악이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할 겁니다. 당장 두 달 뒤만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아무리 해봐야 최민희 의원의 이 태도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싸늘할 겁니다. 최민희 의원이 벌써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청문회 자리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위원장이 그냥 나서서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인격모독적인 발언들을 하놓고도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뇌구조가 이상하다라는 거는 괜찮대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들을 막 해놓고 그러면 지금 사실 저는 어제 모르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바로 그냥 박문진 이사진이랑 이렇게 kbs 이사진이랑 바로 교체를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텀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하겠지만 이 사람들 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또 그러자마자 임명되자마자 무슨 사유가 있었다고 그냥 바로 탄핵시키겠다고 지금 오늘 지금 탄핵 발의하겠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도 다 같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민희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이런 행동은 민주당과 그다음에 민주당이 좋아하는 그 방송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그런 행동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다수의 국민들 시간에는 안 좋게 계속 보일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여쭤보는 건데 저도 좀 궁금한 것이 물론 이제 민주당이 습관적으로 탄핵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 당연히 예고된 수순처럼 탄핵안을 내겠지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제 임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한 거라고는 이제 박문진 이사 선임하는 절차 정도인데 하루 정도 일한 걸로 뭐가 탄핵 사유가 그렇게 많이 쌓인 겁니까? 이거 왜 탄핵을 하는 거예요? 어제 일은 했어요. 어제 나온 그 방통위 보도자료를 보면 박문진하고 kbs 이사를 의결을 했거든요. 어제 5시쯤이었습니다. 뭐라고 하고 나오냐면 방통위 의사 오후 5시쯤에 보면 한국방송공사 인사추첨 및 방송문화진흥원 임원 임명에 관한 건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 이사 임명을 한 거를 가지고 이제 방통위 절차를 건너뛰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심의하고 의결한 거는 위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탄핵을 한다면 문제 삼을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위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제 김태규 전 부장판사하고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랑 참석을 해서 2인이 참석을 해서 의결을 했잖아요. 만장일치로. 그런데 원래 방통위원은 법에 규정된 거는 5명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2명 임명하고 여당이 1명 그다음에 야당이 2명을 임명을 하는데 5명이 원래는 있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 회의를 개의를 할 때 안건을 심의를 할 때 몇 명이 있어야 되는지 그 개의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개의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이게 위법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에서 그 방통위 구성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개의 요건을 과반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거 개정을 그 안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문구를. 그래 놓고는 2인이 가지고는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 거는 위법이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계속 지금 탄핵 탄핵 한 열 건 정도 지금 한 것 같은데 탄핵감이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것도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절차대로라면 위법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을 바꾸겠다고 처리한 게 이번 방통사법에 들어간 법 중에 하나인데 그건 처리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위법이라고 하는 건 민주당의 주장인 거군요. 실제로는 법 위반이 아닌 거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좀 민주당의 이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그 작년에 이제 오송 지하차도 사건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억을 1년 뒤 됐죠. 지금 1주기가 돼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슬퍼했던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어땠냐면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 이런 재난이나 이런 데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 행안부 장관이 당시 공석이었어요. 탄핵 소추가 되어서 진무가 정지.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민주당이 무슨 그때 이태원이었죠. 이태원 사건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탄핵 소출을 해버렸고 직무 정지를 시켜버렸고 그 과정에서 터진 겁니다. 만약에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있었다면 오송 참사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송 참사는 솔직히 민주당 탓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걸 컨트롤타워를 자기들이 진무 정지시킨 거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방통위원장은 재난방송을 점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를 무력화시켜버리면 지금 안 그래도 8월 말이 되면 태풍도 오고 아직도 비가 계속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재난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파가 되지 못하면 그에 대해서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건 신경도 안 써요. 맨날 자기들이 사회적 참사나 이런 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진다고 하지만 사회적 참사를 책임지고 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헌법기관에 있는 자리들을 그런 자리들을 지금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송국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마구 이렇게 탄핵을 시켜버리고 국민들을 위험에 대해 던지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숙권정당이 될 자격 자체가 없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방통위원장이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이전에 분들은 사퇴를 했지만 나는 이제 견디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계속 탄핵을 하고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그냥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뜻인데 이번에 기각이 나오게... 정청래 의원도 이번에 그러면 가서 이제 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야 될 텐데 헌법재판관 앞에서도 나는 법사위원장이네 하면서 그렇게 재판관님들한테 나가 있으세요라든가 이렇게 하실 수 있을지 한 번 제가 보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기각 나오면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이제 국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탄핵안이 발의가 되면 직무 정지가 되면 안 되니까 직전에 사퇴하는?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좀 다를 거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는 그냥 헌재까지 한 번 가보자 이런 것 같은데 네. 이게 왜냐하면 계속 사퇴하는 전례를 남겨서도 안 되고 그리고 박문진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을 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하고 이렇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는 이 MBC에 관한 거버넌스 때문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의결을 했기 때문에 굳이 저는 물러날 필요가 없고 다른 또 이제 여당에서 방통위원을 추천을 해가지고는 그냥 원래대로 재난방송 주간기간뿐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기능을 그냥 원활하게 수행해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은 그렇고요. 또 검사 탄핵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다음 달 14일에 김영철 검사 관련된 탄핵소추안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여기 또 증인으로 엄청난 사람들 다 채택을 했습니다. 이원석 총장도 했고 김건희 여사도 했고 다 했거든요. 실제로 좀 검사 탄핵 절차에 들어가 보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게 불러봤자 안 나올 사람들인데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들 극단 지지층 결집용인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은 이제 어차피 자기들 극단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또 그 사람들이 또 이재명 당대표를 90% 이상 지지를 또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보고 그 사람들 환호성만 이렇게 느끼면서 자기들이 이제 뭐 대개 개혁을 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하고 있으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음 지방선거 대선에서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만 해도 투표율이 30%대로 저조하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면 민주당의 당원들 중에서도 상식적인 당원들은 지금 민주당 하는 꼴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투표 거부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를 지금 당선시킬 만한 힘은 없으니까 당선을 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냥 투표 거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붕 뜬 거죠. 그 붕 뜬 마음이 이제 중도로 왔다가 우리 국민의힘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9월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들 이런 정말 누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자기를 수사를 한다고 수사한 검사를 힘이 있다고 탄핵하는 이런 짓을 합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정부는 그 실무 수사검사를 저기 해임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얘네는 자기들 수사했다고 수사검사를 탄핵시키잖아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고 이 결과는 결국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그 결과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증인 소환도 되게 편파적인 게 김건희 여사 장시효 불렀으면 송영릴도 같이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동봉투 사건 수사한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탄핵 사유에. 그래 놓고 자기 편은 쏙 빼고 망신 주기 위해서 그냥 상대편만 다 부른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민주당에서 말한 탄핵 사유 중에 장시효 씨에게 허위 증언 교사를 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할 때.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것도 있고 동봉투 사건도 이전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수사하다 별건으로 했다. 이런 건데. 그리고 김용철 검사가 수사를 할 때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관련해서는 당시 추미애 병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지휘권을 수사 지휘권을 배제를 시켜버리고 중앙지검장한테 바로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럴 거면 봐주기 수사를 김용철이 당시 누구한테 보고를 했겠어요. 이성윤한테 했겠냐. 이성윤도 그럼 증인석에 같이 앉혀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총장이 지휘권 박탈돼 가지고 아직도 지금 복원이 안 됐다라는 게 지금 또 핵심인데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네요. 그러면 왜 또 쏙 뺀 걸까요. 법사위원이신데. 법사위원으로. 자기 편이니까 뺀 거고. 법사위원니까. 이미 거기 앉아있기 때문에. 거기 앉아있다고 뺀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정말 이런 태도들 정말 이런 행동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다들 이게 사실 우리 당에서 우리 당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중도분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검사 탄핵은 진짜 다들 황당해요. 다들.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우리 당의 가장 특급 도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급 도움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간첩법을 두고도 여야가 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해외정보요원 이른바 블랙요원이라고 하는 우리 요원들의 정보를 조선 쪽에게 넘겼다가 지금 구속이 된 사건인데요. 이게 간첩죄로는 처벌이 안 되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꺼낸 것 같아요. 왜 간첩법이 통과되는 걸 막았냐 민주당을 향한 주장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간첩법상으로는 실제로 처벌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이 얘기를 사실 총선 전에도 꺼냈었어요.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김영주 의원이 우리 당으로 넘어오면서 한동훈 대표는 그때도 간첩법은 손볼 필요가 있다 적국이라고 돼 있어서 북한 외에 다른 나라로 군사기밀을 유출할 때는 이게 처벌이 안 되지 않냐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랬더니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다. 이게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개정안을 많이 발의를 한 쪽은 민주당이 맞아요. 김영주 의원 홍익표 의원 이상원 의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를 보면 법원 행정처라든지 법원 에서 제동을 건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군사기밀보호법과 다른 법조항과 충돌될 우려가 있고 또 우방국 적국에 우방국이건 적국이건 상관없이 다른 나라의 외국에 모든 기밀을 줄 경우에 똑같이 처벌하는 게 맞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고 국가기밀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럼 거기에 맞게 이걸 어떻게 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되게 모아갔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에 회의록을 보면 간첩이라는 게 현 시대 상황에 맞냐 너무 세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간첩이라는 용어 자체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는 계속 문제를 삼으면서 이걸 진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래놓고 법원 행정처랑 법원이랑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억지입니다. 회의록을 또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전지현 변호사께서. 그럼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법원 행정처가 반대한 거다 이렇게 좀 주장하면서 한동훈 대표 논리가 틀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뭔가 진행 과정에서 민주당도 조금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저는 민주당에 이 얘기하는 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법원 행정처와 정부 기관의 그 뜻을 존중하는 분들이 방송사법은 어쩜 이렇게 그냥 거침없이 통과를 시키는지 그 방통위는 어쩜 이렇게까지 탄핵까지 시키면서 아예 그냥 무력과를 시키는지 방통위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하기 싫었던 거고 탈북자 문제도 그렇고 간첩법 문제도 그렇고 민주당에 기본적으로 흐르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 정서에 반하는 거죠. 탈북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정복 의원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마치 배신자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되게 우리 민족이라는 거죠. 우리 민족끼리는 이렇게 그렇게 저기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진화되면 이제 그 마음의 고향을 저쪽에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 안쪽에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간첩이라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알러지가 이렇게 돋는 거죠. 트라우마가 있어. 트라우마가. 그냥 일종의 트라우마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간첩이라고 하는 게 북한 쪽에랑 했을 때만 간첩인 게 아니고 우리 정보를 넘기면 다 그냥 간첩인 것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헌법에 그냥 딱 보면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걸로 제일 먼저 뭐를 드냐면 국가 안전보장이에요. 국가가 존재하지 않고 안전보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여기 블랙 요원분들이나 이제 정보사에 계시는 그런 분들 정말 우리 휴민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산들이 다 노출되고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나중에 다 복원할 수 있고 그러려면 목숨 걸고 나간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그의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면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강한 형량이 있는 그러한 법이 필요한 겁니다.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해서 그걸로는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이라면 방송사법 통과시키는 이 힘을 생각하면 우리 필리버스터도 안 할 테니까 그냥 통과시키면 돼요. 지금. 그런데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반응을 좀 보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막은 건 우리가 아니라는 거 보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을 해서 좀 처리를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의 이런 논리라면 가능한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거에는 비록 자기들이 막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이번에는 꼭 통과시킨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한다면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가 총선 전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간첩법이 보면 형법에도 있고 군형법에도 있고 군가보안법 등에 다 있는데 이게 적이나 적국 반국가단체라고 돼 있어서 북한에게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네. 외국을 바꾸고 이번에 그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조선족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만 외국으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저번처럼 또 쓸데없이 간첩이라는 용어 자체를 가지고는 뭐 이렇게 사퇴를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빠르게 그 법안 처리에 협조를 하면은 뭐 이번에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그래도 조금은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변한 정치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